안녕하세요 푸른경매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아파트 경매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달에 진행되는 중소형 아파트 경매물건이구요. 22, 26, 33평대 3건의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반가격 최저가 49%까지 떨어진 경매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 경매물건 외에도 고양 파주지역의 다양한 부동산들이 2023년 2월달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토지, 상가, 주택, 오피스텔, 공장까지 원하시는 지역의 경매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물건입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지군의 대표적인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매물건입니다. 탄현지군의 일신건용 구단지구요. 22평형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6248일 사건이구요. 본사건은 2월14일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채권자는 성호강간이라는 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구요. 건물면적은 22평형이고 실면적은 16.1평입니다. 감정가는 2022년 3월달에 감정이 됐는데요. 감정가는 26,800이었습니다. 두번 유찰되서 최저가는 1억 3,10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최저가 분양면적으로 나눴을 때 평당 597만원입니다. 굉장히 싼 금액이구요. 건축비용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지도보겠습니다. 탄현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탄현지군에 위치하고 있는 일신건용 구단지인데요. 탄현역에서 또 뭐 850미터 거리에 입지하고 있구요.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들도 단지 앞쪽에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형평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신건용 구단지는요. 5개동 416세대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94년 11월에 중공이 났습니다. 22, 24평대를 구성이 되어있는데 22평대 2개동과 24평대 3개동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904동은 남동향 쪽에 조망권이 튀어있는 배치구요. 멀리 중산마을과 성속동까지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있는 소형평수 중에서는 조망권이 매우 좋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신건용 22평대 최고 가격은 2021년 12월에 904동의 14층이 2억 7200만원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매매사례 보니까 2022년 12월에 1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902동의 17층이 매매거래로 해서 1억 7천원에 거래가 됐는데 2021년 12월, 2022년 현재 12월의 가격은 1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매매사례 대비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가격은 훨씬 더 저가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전경사진과 내부구조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일신건용 904동이고요. 총 건물은 17층 증가를 건물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건물이고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16층 정도의 물건이라면 매매가격은 1억 9천선, 전세는 1억 5천선, 월세는 2천에 6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904동의 전경인데요. 바로 앞쪽에 트여있는 배치의 전경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내부구조 보겠습니다. 복도식 구조고요.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작은 방과 안방 2개의 구조고요. 거실이 지금 넓게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거실, 욕실도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 2개, 욕실, 거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중소형 아파트 22평대 경매 물건이고요. 904동은 총 1호부터 6호라인, 복도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가장 사이드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2022 타경 62481 사건,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대당은 2019년도 11월 8일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박땡땡인데요. 이 임차인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고요. 권리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보증금 1억 4천입니다. 전입신고한 날짜는 2018년도 10월 16일, 확정일자도 2018년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1억 4천 보증금을 낙찰 가격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세입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한 시점을 보니까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경매 개시일이 2022년 3월 달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로 보증금 1억 4천만원은 우선 매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낙찰가가 1억 4천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매매 가격 대비 낙찰 가격을 분석해야 되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본사건 관리비 대역을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가 360만원 정도 물려 있는데요. 현재 기본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공시일 가능성이 높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경매 물건이고요.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동양구 화정동 옷빛마을에 입지하고 있는 주공 17단지 33평형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6일 617 사건이고요. 2월 15일 고향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유아이크 크레딧 대부회사입니다. 대부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분양 면적이 33평형, 신면적이 25.6평입니다. 감정가는 작년 2월에 감정이 됐고 감정가는 6억 8천이었는데요. 두번 유찰돼서 반가격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최저가 49% 3억 3천 3백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분양 면적 대비 나눠보니까 평당 천만원 선입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3호선 화정역과 인접하고 있는 옥빅마을인데요. 도목 900m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주공 17단지 아파트고요. 33평대로만 이루어진 1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관리비적인 면에서도 주변 다른 단지에 비해서 가장 저가에 나오는 관리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례기동 1120세대고요. 33평대 단일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6월에 중공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단지 바로 앞쪽에는 록대마트와 상업지역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바로 앞쪽에는 중앙 대류변 쪽에 고양시,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다양한 버스노선도 단지 앞에서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공 17단지 33평대 최고 가격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10월에 1705동의 13층이 6억 9,700만원대까지 거래가 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의 매매 사례는요. 2022년 12월 20일에 1703동의 9층이 4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최고 가격과 최근에 거래된 사례의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주변 정경과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1708동의 경매 물건의 물건의 모습인데요. 20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중에 3층 사이드에 매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주변 정경은 동일 유형의 아파트 단지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내부 구조는 33평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에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고요. 1708동의 경매 물건은 3,4호 라인 쪽에 매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3년 1월달 기준에 쓸 때 1708동 33평대의 매매 시세는 매매가 4억 5천선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세가는 2억 8천선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 내역을 보면서 두 번째 물건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사한 내역을 보니까 1708동의 3층은요. 임대차는 없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등기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근제당 2건, 가압류 5건, 질권 1건, 총 채권액이 무려 6억 6백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낙찰을 받게 된다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모두 깨끗하게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33평대, 최저가 3억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추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화정동 5핏마은 주공 16단지인데요. 앞전에 주공 17단지 소개해 드렸던 경매 물건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주공 16단지 26평형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물은 2020타경 60164 사건이고요. 고향법원에서 2월 28일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고요. 가압류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26평형이고요. 실면적이 18.1평이 나오는 26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022년 1월에 감정이 됐는데요. 48,600에 감정이 됐고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3,80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당 916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의 특이한 점은 입찰보증금이 10%가 아니고 20%입니다. 재배각 사건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이 20%라는 겁니다. 추후 매각 물건명세서를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에 위치 보겠습니다. 화정역에서 인접하고 있는 옥빛마을 내 주공 16단지 아파트고요. 16단지 아파트는 6개동 5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평대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지 앞쪽에는 지도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중앙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공 16단지 아파트입니다. 16단지 아파트 26평대 최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매매가격 5억 1,500만원에 2021년 9월달에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매매된 사례는 작년 11월달입니다. 얼마 안됐죠? 1,601동의 17층이 4억 5천에 거래가 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단지 점견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1,602동의 모습인데요. 총 2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중에 2층에 나와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현재 2023년 1월달 기준 했을 때 1,602동의 2층 정도의 매매가격은 2층 기준에서 3억 6천 선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세는 한 2억 선 정도 가능한 금액이고요. 전경은 주변에 단지 내부에 전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강거리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26평대 단일평수인데 구조는 2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방 2개짜리 구조인데요. 26평대는 또 방 3개짜리 구조도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방 2개짜리 구조 작은 방과 안방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도 넓게 파져있는 앞쪽에 남양쪽으로 발코니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명소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본 경매 물건은 강제 경매와 이미 경매 중복으로 진행되는 중복 경매 사건이고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금자당은 2019년도 4월 아주 캐프탈입니다. 현재 본 내역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재매각 사건이라는 거고요.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매수신청 고중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납부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본 사건은 2022년 10월 달에 최저가 3억 4천 20만원일 때 입찰 참여인원 1명이 들어와서 낙찰가 4억 1378만원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시점이 2022년 10월 달이었는데요. 1명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 가격을 잘못 분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몰수가 당했죠. 대금을 못 냈기 때문에 법원에 몰수가 됐고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은 20% 경매 절차에 의해서 20%를 납부해야 되는 경매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3건의 경매 물건 추천해 드렸습니다. 고양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 2023년 2월 달에 진행되는 감정가 대비 반가격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추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파주 지역의 2023년 2월 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 감정가 대비 최저가 70%까지 떨어진 물건들도 다양한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물건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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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